최진석, 김인서의 터치 나인틴 오늘은 우드를 칠겁니다 진짜 안맞네, 안맞아 우드를 오시기 전에 연수를 해왔는데 정말 맞추기 힘들어요 정말 안맞아요 왜 그런거에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3개 2개의 우드와 5번 유틸리티를 갖고 나왔는데 각각 이건 어떤 상황에서 써야되나요? 일단 라이가 좋고요 스탠스가 좋을 때는 3번 우드 선택하시는게 좋고요 조금 불안하거나 언드레이션이 조금 있는 곳은 5번 우드 치시면 되고요 페어웨이 벙커 그린 주변 어프로치 또는 러프에서는 유틸리티를 선택하시는게 좋아요 이게 아주 만능이네요 네, 쓰임새가 많은 클럽 중에 하나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5번 5번 우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헤드가 페이스가 좀 작잖아요 네 공이 여기에 어디를 맞는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페이스 정가운데 맞아야죠 정가운데 정가운데 맞으려면 이 솔 부분이 바닥을 스쳐야지만 이렇게 정가운데 맞을 수가 있어요 공을 어디에 놔야지 가장 이상적이에요? 어드레스 하셔서 7번 아이언하고 드라이버 사이 7번 아이언은 중간이고 드라이버는 왼쪽 끝이니까 그 중간에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 정도 좋고요 반드시 우드 치실 때는 무조건 연습 스윙을 하셔야 돼요 연습 스윙, 핑크죠? 네, 잔디가 스치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일단 공이 떴고 당겨 치는 것보다 헤드 먼저 치려고 했더니 이전보다 슬라이스가 상당히 덜 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5번 우드 치는 법은 배웠고 이제 5번 유틸리티 치는 법 배워보겠습니다 만능 제주꾼 5번 유틸리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러프나 트러블샷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셨죠? 일단 헤드가 작아서 잔디에 저항이 없고요 클럽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하기가 쉬운 클럽이에요 그래서 제주꾼이라 하는구만 자, 공을 어디에 놓으면 되나요? 공 5번 아이언 위치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놓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 스윙 하실 때는 잔디를 스쳐야 되고요 특히 러프에서 사용하실 때는 공을 너무 깨끗이 맞춘다는 느낌보다도 약간 뒤에서부터 잔디를 스쳐서 맞춘다는 느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드 가는 느낌으로 치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습 스윙 해보고 실제로 샷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쓰러친다는 느낌으로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잔디를 쓰러치는 느낌으로 그리고 헤드를 던지듯이 쳤더니 슬라이스도 안 나고 거리도 제법 160m 이상 낮습니다 이거 진짜 러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클럽인 것 같습니다 5번 유틸리티 기억하세요 5번 유틸리티 기억하세요 5번 유틸리티 기억하세요